경기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영유아 감염병, 성웅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성웅렬 감염 환자가 2012년 310명에서 지난해 3,500여 명으로 4년 사이 10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혓바닥에 붉은 돌개가 생겨 딸기 모양으로 보이는 성웅렬은 0세에서 9세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되는 3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고열과 인후통, 두통으로 시작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위염과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합니다.